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 무서운데 나 지금 뭐 따로 했어 보통 이게 나오면 사람들 일반적으로 여기 머리가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야 이마가 끝이 안 보여 이마가 아직도 끝이 안 났어 아직 더 있다 이마 이마 더 있다 아직 아직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오빠 오랜만이야 그래서 내 이름 먹게 딩니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형 M자 탈모 아니 M자 이마 힘들면 가운데를 밀어버리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 돼 슈퍼채팅 천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알겠어? 아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위험 위험하다 의식 치르고 두 바퀴 돌고 이번 숙제 잘 성공하게 해달라는 의식 보급총으로 1등을 먹는 거면 그냥 이렇게 한두 부씩 쓰면서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좀 이따 좌표 쳐 봐 나이스 일킬 5탄이 아니 9탄이 많이 필요하거든 이게 이걸 편집해 주세요 편집자님 3대 1 3대 1 베리니나 베리니 나이스 다위 illnesses 덩어리니 나이스 어땠냐 저의 소음이 piles 손에 어떻게 다녀야 두 무인 내리는 거 잘하네. 아니! 안 죽인다! 안 죽인다! 안 죽.. 여기서는 나 못 쏘거든. 나와야 되거든. 죽어라. 안으로 침투. 자! 늘 하던 대로 미션 주시고 늘 하던 대로 웃어주시고 아니 웃지는 마세요. 김성고님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그렇게 분장하고 웃지마. 저승탑자조커같아. 무섭다 지옥으로 빨려르러 갈 거 같아. 누가 어제나 맛있었어. 어제 맛있었다며. 얼굴 왜 그래? 우리 그만 만나. 뭘 맛있었어. 너 또 각 잡는 거야. 제발 내 유튜브 영상에 나오려고 후원 각 좀 잡지 마라. 어쉬박어야. 백년 묻은 썩은 계란깐 내 키키. 오아이가 아니라 웬 모승사자가 방송을 하고 있어. 모승사자라니. 모아이라니까.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단판부터 자동 도전 1코인 퇴근해야 한 SH파크 SH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. 어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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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어머 죄송합니다. 어머 얼굴을.. 어머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나. 어떡하나. 너무 무서운데? 난 저거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머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머 이거 어떡하나. 어떡하mbre.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. 어떡하나. 어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거기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P100이고 볼펜으로 자 P100일 때 부상이라고 글씨를 글씨를 썼습니다 선뜻이네요 와 한 명 저쪽에 있었거든 다리가 여기거든 이태남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아무 뒤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 한 명 절로 가고 있고 자신감있게 1층으로 떨어진다 1층에 박고 밑으로 떨어짐 낙땜없어 바로 파클 한 다음에 쫓기 바로 장전하면서 발전수 들으면서 도착 지금 적이 있지 그럼 내가 돌진해서 당당하게 자생감있게 야 이거 솔로제 도착 배찰무님 구독 하아아아 하아아아 오케이 화면 바뀐 여기 저기서 소리가 안 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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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다까만 동다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좋을 것 같단다 하아아